춘향이가 여자 오제 아이고 그만 오지 말고 걷는 방글도 갔지요 소련집 내 일은 퍼뜩 뭘 가진다니 담세도 쭉 마디나 걷고 웃진비나 시일 그 놀고 버렸라요 춘향이 너무 기간 밝히요 못 도지요 못 도지요 내 맘 그대 또는 못 도지요 천냥 반가신 후 미간장을 내기랬느냐 분해이여도 각오를 짓고 따로 가도 따로 가거라 여필지 정부라 후여수지 노고서 방울 따라가거라 여필지 정부라 지주금 호제 두울구에 민원 설 때가 오수니 도구 소방울 따라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